정답 자, 덕분에 한 번 준비한 포지 쓰시기 한 번 준비한 포지 준비한 포지 준비한 포지 자, 어... 아유, 잘 좋아요 하나, 둘, 셋 죄송한데 여기 이 얘기들은 꼬리만 갖고 와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아, 정말 역시 마지막 팀답게 네, 네, 네 아, 역시 마지막 팀답게 저의 기대를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래요 어, 아리아예요, 아니 네, 맞아요 네, 네 어, 진짜 어떤 네, 지금 네, 너무나 잘 움직이세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 네 인형 같다 인형 같다 네, 네 네, 인형 같다 인형 같다 네, 인형 같다 네, 인형 같다 당연히 핑규어 같아, 핑규어 네, 네 어, 핑규어 살아있는 핑규어 우리 언니가 그 노래에서 어떤 게 포토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코스프레에 가시고 놀은 가게가 추억입니다 저 MTV 참고를 했거든요 네, 언영 몇 점? 몇 점 맞잖아요? 어, 몇 점 맞잖아요? 저희는 뭐, 파크 레슨이 아닌가요? 아, 파크 레슨? 베리, 신당하여 아, 베리 굿! 네 몇 점 만점이냐! 직접인? 합시다 그렇죠 recten? 판매트? 네 아,stad ark 자, 오늘 정말 소화기 어려운 코스프레인을 멋지게 살려보셨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나? 아, 입는 데 어렵어요 굉장히 많은 걸 입어야 했고 심지어 이제 혼자 입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영화메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오늘 이 게임을 위해서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이어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솔직히 만나보니까 어때요? 실상판 같아요? 아, 못 보겠어요. 실상판에. 자, 역시 그냥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는 화면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상판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두 분 게임에 소개하시죠? 어떤 두 분 소개하시죠? 5번째 게임입니다. 네, 전략지원. 이야기해 주세요. 3장만. 어떤 전략 배포인지. 저는, 저희 배사가 필드컵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오늘이랑 요리하는 희망하는데, 그냥 등록하신 희망하지 않아요, 시키고 있어요. 네, 아, 제가 이러는 배리고,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팀이고, 게임을 사랑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멋진 희망,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깨먹어 씨. 네, 누가? 화이팅! 자, 소유의 이야기. 너무나 집중 키우고 소유의 이야기, 재밌겠어요? 네, 재밌겠어요. 어, 너무나 집중 키우고 우리 스애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없어. 그리고 다시 보세요, 열심히â. 저 모습도 약간 노트북이 같군요 아 이거 노트북이 같다 진짜 네 좋아요 잘생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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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리퍼 우와! 785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면 여자분에서는 1입니다 와! 와! 네 멋지게 네 여자분들끼리 설비하여 있는 선물로 보자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요 아 보장의 모습 컨설팅이 열심히 하는 모습 네 너무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말씀해 주시고 네 회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요즘 페이크 페이크가 나왔는데요 저희 회장가 저렇게 저렇게 네 너무 넓은데 약간 부숴버렸다 부숴버렸다 네 네 좋습니다 저 그게 이거 코로나가 들어주시면 어때요? 네 뭔데요? 사진 한번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Twelve 젊이 삶 이었 으 이었 싹 гар 했 다 시 감사합니다.